백구 구조 작전을 펼친 지 3주째 동물 구조 전문가와 함께 백구 구조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그리고 수의사들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함께 백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마침 잠을 자고 있던 백구 발견 백구가 어떤 상태인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가까이에서 백구를 지켜봤는데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구조가 시급한 상황 백구 구조를 위한 작전회의가 시작됐다 맛있게 먹어 하면 다 나오는 걸로 7번 그리고 마지막 8번까지 총 여기 한 명이 와서 같이 백구가 밥 먹는 장소에 구조물을 세워 도망가지 못하게 도주로를 차단하는 작전이다 사방을 막아서 백구를 구조하는 작전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구조에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 둘씩 도착했다 그리고 실제와 비슷하게 모의 구조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죄송합니다 백구 들어가요 백구 왔어? 밥 먹어 밥 먹어라는 제보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백구를 포획하는 작전 모의 작전은 성공이다 실제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백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백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언제나 그랬듯 밥 먹는 장소로 이동하는 백구 이번에야말로 포획 작전이 성공해야만 한다 다행히 구조원들의 인기척을 눈치채지 못한 듯하다 작전대로 밥 먹어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포획 작전을 펼치니까 그런데 창고에 숨어있던 포획조를 피해 재빠르게 도망치고 만다 도움의 손길인지도 모르고 도망쳐버리는 백구 백구를 눈앞에서 놓쳐 모두들 이 상황이 안타깝기만 한데 그날 저녁 포획틀을 설치해 백구를 구조하기로 했다 양옆에서 이거 올리는 거거든요 먹이로 유인하여 백구를 포획틀로 구조하는 작전인데 구조원들과 제작진도 관찰 카메라만 설치하고 다 숨어있기로 했다 그러던 중 포획틀 주변으로 뭔가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그리고 포획틀 문이 닫히고 뭔가가 잡혔는데 재빨게 달려가 확인해보기로 했다 야속하게도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백구가 아닌 고양이였다 먹이로 인해 길고양이가 포획틀에 들어와 잡힌 것인데 결국 고양이를 풀어주고 다시 한번 백구가 구조되기만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백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언제나 그랬듯 경계의 태세를 멈추지 않고 포획틀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일까 경계심 때문인지 포획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포획틀 주변을 맴돌기만 하더니 이내 사라져버리고 만다 포획틀 작전도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워낙 넓은 곳에서 계속 돌아다니다 이다 보니까 이런 조금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마 포획틀 안에는 포획틀로 포획하는 방법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들 포획틀 포획틀 지이 호흡